세준 씨! 안녕! 안녕! 아니, 왜 이렇게 말랐지? 누나가 빠졌지 몰라요. 너무 연습 많이 한 거 아니야? 얼굴에 이렇게 훅, 훅 빠졌는데? 아이, 괜찮아요. 턴이 되기 시작됐어. 진짜? 한번 보여줘, 보여줘. 집에서 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걷다가 베이직하다가 출력하자. 이렇게 하면 돼. 오, 예! 잘 되더라고, 이제. 매일매일, 매일매일 이제 발전하는구나. 광규 오빠! 광규 형! 광규 형! 야, 묘하게 같이 오네. 웬, 웬 야구예요? 어, 태준아. 안녕하세요, 형. 야, 너도. 야, 패션이 또 왜 이렇게 궁금하셨어. 야, 그냥 드레이너복 하라고 하면 되지.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하세요. 여기서 왔네. 오빠, 왜 야구공을 들고 우리 아침부터 뭐 하는 거예요? 운동해요? 저 야구 좋아하는데. 저 야구 좋아하는데. 원래 미인들이 야구 좋아하세요. 야구, 야구 좀 많아? 아니, 보는 거 좋아해요. 아,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네. 저 집 근처에 야구장이 있어서 가끔씩 불어가요. 잠실 야구. LG팸. 누구, 누구? 저 지금은 봉준호. 봉준호? 봉준호 감독 아니야? 봉준호 감독인데. 봉준호 감독인데. 봉준호 감독인데. 봉준호 감독이 아닌데. 야, 이렇게 슬슬 그냥. 야, 나도 사실은 롯데 박찬욱 자자 좋아해, 박찬욱. 박찬욱 자자 너무 좋아해. 꼭 한 번 만나보고 싶어. 계속, 계속 자자. 친절한 금자 씨 통해 한 번. 박찬욱 자자한테. 잠이 덜 깼어요. 봉준호 타자 좋아한다고? 봉준호예요. 봉준호가.